눈을 봐 사실 나 두 분이 젤리 영상 챙겨가지고 먹을 사람 던져도 되는지 모르겠어 안 되죠? 알겠습니다 네, 다 먹을게요, 주세요 그러면은 한 어때? 잠깐만 저 뭐 먹을까요? 포도만 있고 면도만 있고 사과만 있고 오렌지 마셨어요 사과 다 먹으라고? 다 먹을 건데 뭐 먼저 먹을까요? 바나나무는 없는데? 사과 사과 빨간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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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luz spa 저희는 젤리 먹방입니다 안 아껴 손 살살 우와 언니 진짜 멋있다 나도 보여줘라 낯님 있어요 낯님 우리 낯님 보고싶어요 낯님 보고싶은 사람 나도 보고싶어 해빈언니 잘봤다 보여주는거 잘하는 사람 봐주지마 나도 같이 봤거든 제 거 어디있어요? 언니 언니? 언니? 자주 부채 받았어요 언니? 가져갔어요? 가져갔어요? 이제 다들 잘하는 것 때문에 자주 부채 받긴 했어요 귀여운 엄마 가져가버렸어요 모두 나눠서 부채 받았어요 네 네 귀여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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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소리하지마 이만 헛소리하지마 헛소리하지마 대박 나 때릴거야? 가슴이 하지마 어? 몰라요 알죠 알죠 토론이 나 때릴거야 나 때릴거야 때릴거야 그거 알아요? 도라에몽이랑 짱구인가? 싸우는거 있었는데 아니 그 영상 있잖아 도라에몽이랑 도라에몽이랑 아니 죄송합니다 도라에몽이랑 그 누구지? 저리야 공공부도랑 싸우는거 있었잖아 젤리 먹을래? 몰라요?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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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에 젤리 아 뜨거 녹았어 젤리가 아니야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어? 이거 누군데?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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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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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귀여워 어? 지지?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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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쳐 스카 오 오 오 오 오 하나 둘 네 안장다래 아 아 다 나 이거 없어 나 이거 없어 나도 없어 근데 나도 없어 미안해요 나도 좀 이렇게 화려해 미안해 미안해 거울 있다가? 거울이야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데? 제가 되게 잘 어울렸어 근데 왜 며느리들 해균언니자? 아버님이 원래 작게 드셨는데 며느리들 해균언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넣은 뒤 내꺼 먹어? 대만에서 콩리스 사보고서 대만을 갔는데 콩리스 설 시간이 없었어 제가 10만원 챙겨서 봤는데 안 먹었어요 곱창국수? 곱창이랑 국수랑 국수는 먹어? 언니가 어딨냐에서 냉시 보덩이에게 가했어 언니가 잘했으면 좋았어 애기였을 때 핑크 많이 봤는데 재미있는데 이거 뭐야 귀여워 제이만의 성격성 격적으로 와, 풀력성 손은 어떻게 놓치면 아니, 손이다. 원래 잘 나와요 아니요? 네, 여러분 다들 한 줄로 주세요 네 한 줄로? 태민아님 질서 네, 질서 내가 질서 줄게 여러분 다들 오늘 질서 오셨나요? 네 저희가 오늘 스케줄 때문에 조금 늦어서 정말 질서 한번 질서 받고 저희도 오늘 이렇게 팬사인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? 네 오늘 저희 오늘 팬사인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마주에는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시 어둠 난이도 뱅뱅 나이도 뱅뱅 난이도 뱅뱅 난이도 뱅뱅 난이도 뱅뱅 슬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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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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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 날이 있어 후회 아닙니다 달콤한 서울비 시크 12 3 촬영 1 2 1 2 3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9, 10